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벌써 춘계 이러닝 학회가 열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학회 발표 내용을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학회에 오시기 전에 먼저 보시고 학회에 와서는 다시 질문과 대답을 나누는 그러한 소위 그 플립트 교실 모델의 컨퍼런스를 오늘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 교실 또 거꾸로 교실 뒤집힌 교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 VR 클래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가상교실 이렇게 교육환경에서 보이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다소 남루하기도 한데 이 강의실이 즉시 이렇게 바뀌는 기술 이것을 우리는 VR 클래스 가상교실의 기술을 써야 된다. 아마 그 차이점과 느낌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VR 클래스의 기술을 이용한 소위 뒤집힌 강의 거꾸로 교실의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교육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두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내용 중에 교실 수업 방법의 변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교실은 어떤 방식들을 사용해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또 칠판 수업의 문제점 칠판에서 쓴 방법이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인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2013년부터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교육 스마트 폭풍 교육의 의미 스마트 교육이라고 우리가 학회도 교육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 교육을 다시 한 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특히 그 비디오 강의, 칠판 강의, 프로젝터 강의 이제 비디오 강의와 그 강의를 교실 안에서 하는 것이 밖에서도 되는 소위 그 원격 강의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바야흐로 우리는 강의를 먼저 듣고 레슨 앳 홈, 홈웍 앳 클래스라고 하는 교실에 와서 숙제를 한다.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하는 것을 또 디스커션을 하는 이러한 방식에 의한 스마트 교육 환경이 과연 될 것이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KBS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소위 거꾸로 교실에 대한 내용, 교육의 변화를 과연 우리는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거꾸로 교실이 과연 지금의 방과 후 학습서부터 학원 교육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를 돌리켜주고 사랑을 다시 존경으로 바꾸는 그러한 선생님의 본연의 모습의 교육 인성교육을 포함하는 소위 지식학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학회 내용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학회는 15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이러닝 학회는 조금 더 길게 해주시는 것 같지만 제가 조금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방법, 선생님이 교실에서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는 사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전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헤브루타 이스라엘식 교육이다 이렇게 칠판 없는 수업시대가 대부분 이러한 헤브루타식 방식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나 에지프트에서 있었던 칠판 없는 교실 선생님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가르치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지식이 과연 지금 알고 있는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서당식 수업이 있었다 이런 그것은 사실은 요즘에 과외 학습이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책을 놓고 종이에 그려가면서 하는 이런 칠판 없는 교실 수업 방법이 무려 5,000년, 어쩌면 1억 년 이상 소위 과거 5,000년 이전, BC 5,000년뿐만 아니라 더 이전부터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실에 1801년부터 칠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칠판이 있는 수업시대가 되면서 분필 칠판 없는 시대가 됐다 불행히도 또 다행히도 선생님의 무대식 강의, 방송 작은 스테이지가 돼서 학생들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공부 방식이 사실은 탄생했고 이것은 그 USAM이 전쟁에서 지시를 나누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칠판 발전과 교육 발전은 사실 미 육군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수의 학생에게 방송식 강의를 했다 그래서 그림, 글씨를 그려가면서 요점을 정리해주고 집중을 하게 하는 칠판 방식의 교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방식은 사실은 커다란 교육혁명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소위 지식 전달 방식을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있어서 빠른 시간에 많은 지식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보게 하는 이러한 지식 전달 방식의 교육이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강의실에서 칠판으로 보여주고 적어주던 시대에서 소위 PPT 프로젝터 시대를 한번 제가 다시 언급을 해보는 것은 컴퓨터 프로젝트 1990년 프로젝터에서 나온 특허가 나오면서 여러 삼성 등이 라이선스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까지 저는 프로젝터 시대다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보여주는 스크린의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선생님 무대식 강의가 사실은 더 커지고 더욱 많은 내용을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지만 스틸 선생님의 주관식 방식과 파워포인트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것의 확대가 어쩌면 스마트 장치 정도로 확대되는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서 스마트 시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 방식이라는 것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교육개혁과 변화에 아직 스마트폰 방식이 대중적인 방안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쓰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많은 곳에서 아직 스마트 교육의 방식은 정착되지 않았다 위험성이 있다 그걸 쓰는 것은 관심은 있지만 그것의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실 수업의 변화 중에 프로젝터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것의 한 일환으로 방식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스마트폭풍, 스마트 교육은 어떤 변화를 우리는 스마트폭풍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교육에 적용되는 것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터와 TV, 교실, 칠판에 놓고 하는 강의 방식은 선생님이 방송을 교실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학생들이 다른 강의나 채널을 볼 수 없는 텔레비전 시대와 같다 텔레비전 시절에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의 스크린을 보는 응접실에 모여서 가족이 보는 텔레비 선택할 채널이 정해져 있는 방식인데 반대에 반해서 스마트 교육혁명은 한 장소에 모여도 여러 명이 다른 내용들을 보면서 자유로운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플립트 교실과 TV 교실 수업은 상당히 유사한 방식을 대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꾸로 교실은 이렇게 교실 안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교실은 아직도 이렇게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것을 목적에 맞게 찾아보는 소위 학생 주도식 강의 방식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아직 강의라는 그 범들이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교실은 거꾸로 교실이나 스마트 교실에 사실은 속하는 철학에 부합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감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칠판 교실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칠판이 없었던 시대에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고 숙제를 해온 걸 검토하고 선생님을 만나러 와서 토의하고 디스커션을 하던 시대로 어떻게 보면 교실 강의를 잘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교실에서 어느덧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시대가 아닌 주입식, 방송식 강의 방식이 지금 학생들에게도 어려워지고 있다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강의실의 장면을 우리가 방송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보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때로는 음악을 틀어져 가면서 강의를 하는 그 내용과 또 그 환경에서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나서면서 여러분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장면과 비교할 때에 이 교실 강의의 이러한 장면은 커다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지금 전국 40만, 500만 학생들의 수업시간이 만약 70%, 80%, 90% 때로는 95%의 학생이 그 시간을 로스트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시간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다 또 다시 그 학생이 학원에 가서 보충수업을 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더 과거의 서당식 방식의 소위 맨투맨식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과 교실 수업을 연계해서 갈 수 있냐고 하는 방법으로 고민하는 것이 소위 제가 울산과학의대 범교수님께서 2년 전 바로 이 학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써있던 한 슬라이드인데 강의는 지난 수천 년간 교육에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 사실 강의는 칠판 강의는 200년 주된 방법이었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은 수천 년간 됐지만 이 방식이 그 낡은 방식이고 비효율적인가가 된 것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부터 소위 그 거꾸로 교실, 칼 와이스맨이나 맞절 발음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방법에 처음 제가 소위 그 플립트 러닝에 대한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특별한 거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함약되어 있는 철학과 내용에 큰 동의를 하면서부터 자세히 범교수님께 전화도 하고 또 임처장님을 찾아뵙기도 하면서 이 부분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KBS 방송에서도 있지만 거꾸로 교실은 짐에서 동화상으로 공부하고 학교에서 퀴즈, 문제, 디스커션, 토이, 질문 학습을 하는 소위 학생 참여 학습 방식입니다 과거 이렇게 칠판에서 프로젝터까지 커다란 강의 동화상으로 가던 이 변화를 다시 선생님이 토이식으로 만드는 교실로 바꾸고 강의를 듣는 방법은 집에서 보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식은 아직도 1대1 방식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의 교실 수업에서 지금에 온 것을 방송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방법을 학생 개개인이 강의를 만약 제가 만든 이 동화상처럼 강의를 하고 집에서 보게 된다면 꼭 교실에 와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저는 그 점을 여러분에게 새로운 교육혁명의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포인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제가 마우스로 혹은 이거는 좌외로 마우스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강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다 눌러서 글씨도 쓰게 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강의 방식의 혁신을 저는 VR 강의 방식이다 가상현실 클래스가 되고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이 가상세계 강의실을 보여주는 윈도가 됨으로써 교실에 있는 프로젝터는 이제 가상강의의 소위 창이 돼서 그 안에 다양한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교실을 이제 학생이 움직이는 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스마트폭풍 스마트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면 가장 커다란 화두가 뭐냐 스마트폰으로 보는 강의가 현재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교실 수업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느냐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하면 그것이 교실 수업을 대체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캠테시아나 기타 일반적인 방식으로 강의를 보게 되면 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파워포인트 스크린이 이렇게 바뀌고 그 스크린에서 때로는 포인터를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주지를 못하죠 그 강의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보는 것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렇게 강의 방식으로 바뀌어서 본다면 이러한 강의에서 만들어지는 그 강의 효과와 느낌을 교실에서 하는 강의와 비교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보던 모든 강의들은 유튜브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강의는 강의 녹화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의 녹화가 된다 강의를 동화상으로 만든다 집에서 동영상을 본다는 강의 방식의 정의는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의가 교실에 학생이 와서 들을 때 혼자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 이상의 효과가 있을 때에 저는 비로소 강의 녹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히 저는 아이스튜디오가 아이스튜디오의 방식이 개발되기 전에 제가 밤을 새우고 4년 5년 6년 오랫동안 개발을 한 이 장치가 나오기 이전의 시대 아이스튜디오 이전의 시대는 강의가 녹화되지 않던 시대였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실증적으로 제가 직접 강의를 만들면서 이 강의로 여러분에게 제 설명을 드리는 이 비디오가 이번 학회에 제가 가서 직접 현장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에서 제가 있는 이 파워포인 스크린을 보여줘 가면서 강의 현장에 보이는 것보다 이 강의가 더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강의 내용으로 충분히 현장 강의를 대체한다면 여러분이 와서 굳이 컨퍼런스에 와서 보지 않아도 되는 뒤집힌 컨퍼런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 대체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장치에 의해서 가능하다 저는 이 장치를 여러분에게 소거하기 위해서 정말 원자재비로만 가장 단순화된 장비 기능을 500만원에게 50분에게 설치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에 신청하시는 분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교실과 거꾸로 교실을 이용한 교육혁명에 여러분이 실질적인 참여를 해서 그 문제점과 실제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드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교실의 학생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가를 체크하고 공부를 하는가에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아는 걸 디스커션하고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을 교실에서 함으로써 교실에 오고 싶게 만들고 선생님을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디오로 학습의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이 미리 강의로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이 거꾸로 교실의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주요한 포인트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강의 제작 방식 감히 저는 현존하는 2014년 지금까지 현존하는 어떤 강의 저작 도구로도 어떠한 가상 스튜디오 기술과 어떤 EBS 기술과 어떠한 캠테시아나 기타 방법으로 했을 때에 손쉽게 지금 강의보다 더 나은 강의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프레젠테이션과 녹화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20분 50분의 강의를 편집 없이도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느냐 캠테시아로 강의를 해서 녹화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편집이 어려우신가를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iStudy의 제 강의는 실제 강의를 라이브로 하고 있는 장치고 그런 것을 제 페이스북의 강의 현장에서 하는 것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50분을 편집한다 20분을 편집한다는 것은 실제 컴퓨터에서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편집 없이 강의를 해야 된다 강의하는 것을 선생님이 보면서 선생님이 직접 제어해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터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국제특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혁신은 바로 선생님이 강사가 선생님이 주연이 선생님이 연기자가 선생님이 카메라맨이 그리고 선생님이 연출을 할 때에 이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핵심 기술을 원터치로 되도록 만든 iStudy의 변화는 이제 바야흐로 교육혁명의 이 한국이 나온 우리의 기술이 전세계를 흔드는 주역 기술로 될 것이 틀림이 없다 2015년까지 전세계의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만든 이 표준 강의 녹화 방식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이 모니터와 스크린을 놓는 방식은 이 외에 나오기 어렵다 그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선생님도 편하게 강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즐겁게 비디오를 이제 비디오 제작을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에 의한 강의 효과가 학생들이 교실에서 40명 50명 듣는 것보다 더 나은 개개인이 선생님의 얼굴을 한 시간 동안 쳐다보면서 바라보게 된다 선생님의 마음과 선생님의 가슴이 전달되는 강의야말로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그렇지 않고 스크린만 보게 되는 강의는 강의의 생명의 70%를 놓치는 중요한 비디오 강의가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상교실 다양한 환경의 교실에서 크로마키로 선생님을 뽑아서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 이 강의 지금 리얼타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 장면을 보여드리고 리얼타임으로 제 앞에 저 스크린을 보면서 강의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제 스크린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의 방식의 내용에 가상강의실에서는 다양한 가상실험과 가상체험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교실 안에 다양한 분위기를 수차례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느낌으로 변화되실 수가 있고 그 변화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느낌의 벽과 바닥과 또 멋진 장면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장면에 다시 이러한 스튜디오를 바꿔주게 되면 이러한 데코레이션이 바뀌면서 그것을 즉시 장식을 변화시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변화를 가게 되고 여기에서 그냥 마우스로 칼라만 변화시키면 그 변화는 이렇게 자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토샵을 몰라도 이 매직월드에 대한 내용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가로 만들어진 소위 강의실 제작 방식 3D맥스 마야를 전혀 몰라도 여러분이 마음껏 클라우드 기술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만들면서 바야흐로 강의 교육의 혁명을 다름이 만들어간다 이번 NAB 4월 6일부터 하는 전시회에서 여러분이 이 컨퍼런스를 하는 시간쯤에 저는 전 세계에 이런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현장에서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 기술을 소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가상 모니터 합성 기술과 스위칭 기술과 그 장면의 방법은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주게 되고 특히 그 아이스튜디오 120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지금 저는 아이스튜디오 240, 340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더욱 편리한 기능을 만들어서 동영상 강의가 정말 쉽게 만들어진다 사용을 하는데 노트북처럼 쉽다 그리고 여러분도 전문가 지식이 없어도 백만불짜리 스튜디오를 수없이 마음대로 만드는 매직 기술을 개발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문가 없이 혼자서 강의가 가능하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이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가 가능하고 강의를 하는 순간 녹화가 강의를 하는 순간 아프리카로 전국의 방송이 유스팀으로 전세계 방송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선생님 혼자서 하는 강의가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혁명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어떠한 화상의 방식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어떠한 텔레프리젠스 방식 시스코의 방식이나 폴리콤의 방식보다도 더 우수한 것을 한국이 만든 500만원짜리 기능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는 지금 방송과 비디오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 가격의 보급형으로 여러분 책상에 이것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선 스튜디오에 대한 컴플리트 스튜디오 방식을 저희가 이번 한국학회에 대해서 약 반값도 안 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감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 VR 클래스는 강사의 천만 뒤에 놓게 되면 여러분이 엄청난 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러한 스크린을 내려놓고 제 방에 천에 손이 올라오게 하는 데 안에서 강의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노트북 화면에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합성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 장치는 지저분한 주변의 환경을 다 가상 교실로 바꿔버리고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장면을 작게 크게도 바뀌어지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소 좀 비싼 아이스트리 340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스트리 120이라고 하는 간단한 것은 지난번 제가 유튜브에도 올린 것처럼 네 개의 장면을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쓸 수 있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아무 지식 없이 마음껏 배경과 장면을 바꾸는 단순한 장비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혁명 폭풍을 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클래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누구나 무한한 그림을 포토샵이나 이런 것이 없이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멋있는 그 원터치 강의를 구현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우스 하나 가지고 자유롭게 키우고 줄이고 돌리고 포인터 하나로 위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마우스 프레젠테이션의 장면을 그림도 그리고 화살표도 하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장면을 키우고도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도 있게 만들면서 제 손이 다 자유롭게 되면서 공간을 시키는 여러분이 서서 마음대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소위 뒤집힌 강의가 가능하다 이 VR 강의실 강의 뒤집힌 강의실 강의는 제가 지금 하듯이 제가 이 화면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처럼 저 멀리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제 방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이 화면이 제 앞에 나오고 있는 화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저 앞에 있는 장면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저 화면이 여기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가면서 뒤에서 제가 앞을 보면서 가는 강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제가 이 뒤로 앉아있는 책상에 있는 카메라가 보이고 있는데 뒤를 보이지 않고 앞을 보는 방법을 저는 지금 뒤집힌 강의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뒤집힌 데서 한다 즉 여기에 강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트북으로 강의를 하면 강사와 노트북이 합성돼서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전부 앞을 쳐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장면을 통해서 학생이 이런 화면을 볼 때 또 전체를 볼 때 편안하게 강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을 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뒤집힌 강의 교실이 학생들 눈높이의 강의를 보기 때문에 뒤집힌 교실 이전에 강의실에서는 뒤집힌 강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 뒤집힌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앞에 있는 걸 보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 눈을 보는 이것이 그대로 그 장면 그대로가 학생들에게 가상 눈맞춤이 됨으로써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 60명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전국으로 방송을 한다고 보면 수천명 수만명 수십만명이 동시 아이 컨택이 되는 다름에 새로운 거꾸로 교실 동시 눈마침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강의 효과는 만 배 십만배가 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힌 강의 방식이 실제 강의보다 낫다 여기 앉아서 듣는 학생들은 다 수업이 끝나면 박수를 치면서 선생님 강의 잘 이해했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뒤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해서 앞에 학생들이 강면만 보고 됐다면 우리는 이 비디오를 집에서 보게 해도 된다 만약 그런 강의가 교실에서 뒤집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하면 그 비디오가 옆 교실에 해도 된다 만약 그것이 정말 학생들이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강의실 앞에서 파워포인트를 옆에 놓고 이곳에 서서 선생님이 주의를 집중하고 오가시면서 여기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그려놓고 하는 강의와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선생님 뒤에서 학생이 보는 걸 같이 보면서 강의를 듣는 이러한 강의가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에 만약 이 방식 뒤집힌 VR 학습 방식이 낫다고 하면 이것은 역사를 바꾸는 교육을 뒤집는 방식이 된다 강의는 드디어 녹화될 수 있다 강의 녹화된 것을 가지고 학생들은 충분히 수업 들어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 번 강의를 하면 이제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비디오는 그때 그 교실의 학생들에게만 하는 강의가 아니라 전국 전세계의 강의가 된다 그날 그 시간에만 있었던 휘발성 강의가 아니라 영원히 도서관에 남아 후세계에 전달되는 명강의로 남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뒤집힌 강의 뒤집힌 교실 VR 클래스의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치를 놓고 컴퓨터 스크린과 같은 모니터만 놓고 노트북만 가져와서 연결하시면 강의는 시작됩니다 이 장치에는 마이크 스피커 모든 것이 강의하시면서 들으면서 하시면 되고 이 장치는 교실 안에 놀 수도 있고 세미나실에 놀 수 있고 여러분 책상에 지금 내가 지금 제가 여기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강의실에서 강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마이크에 제가 넣는 스피커에 마우스 하나만 있고 제 주변에 아무도 없이 강의가 되고 있다 제 앞에는 이렇게 세미나 제 방에 회의실에서 지저분하지만 이런 데서 강의한 이런 장면이 지금 제 노트북과 함께 합성이 돼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꾸로 교실 방식 학교에서 거꾸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집에서 보게 하는 수업을 거꾸로 하는 강의는 이와 같은 다림의 아주 편안한 장치 아이스드 120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기능을 많이 저처럼 할 때는 조금 더 성능이 높은 걸 쓰시면 되고 이 환경은 이렇게 제가 직접 라이브로 강의실에서 다른 분이 강의한 데도 넣어서 다 활용을 입증을 여러 군데서 싱가포르에서 한국에서 암스텔담에서 런던에서 다 보여 보면서 자신있게 입증된 기술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교실에서 선생님 프로젝트로 나올 때 아이스드 120만 써서 하더라도 여러분의 클래스는 영화관처럼 변하게 되고 학생들은 집중된 선생님과의 눈 맞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발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진을 찍으면서 보면 제 얼굴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저는 이 기술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되면 PPT 강의 제작, 실시간 강의, 비디오 자동 녹화, 원격 강의 동시 구형, 유튜브나 LMS의 즉시 강의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올려서 보게 할 수 있다 원터치로 여러분들은 거꾸로 교실이 실현되게 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복잡하게 강의실과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하는 강의에 제가 직접 이 장치를 두고 강의를 하면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큰 화면에 나오시는 분의 얼굴을 훨씬 더 크게 보면서 앞에 영화관처럼 몰입된 강의를 실제 현장에서 라이브로 하게 되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트리오 강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장치입니다 이 장치 한대로서 아까 보여드린 아주 간단한 장비에서도 모든 기능, 발표를 멋있게 하고 녹화하고 스카이 프로 원격 교실과 양방향 강의를 무성하고 상대방에서 노트북과 프로젝터만 있으면 수십 명의 클래스가 같은 교실 강의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 3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장비를 쓰든 더 된 장비로 한 화상회의로 원격 수업과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로 여러분이 원격 수업을 스카이프 장비 없이 그냥 노트북으로 상대방 갔을 때에 어느 수업이 난가를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현장 비교 평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에 있는 학생들이 특별한 장비 없이 지금 이 천만원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 천만원이 최대의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장비를 하나 놓게 되면 수백 수천 명의 강의로 이루어지면서 원격 전세계 어디나 강의가 만약 된다면 그리고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장비가 우수하다는 게 입증된다면 전세계 최고의 시스코의 장비보다도 전세계 화상회의 1위 기업이라는 폴리콤의 장비보다도 제가 자신 있게 이 장치로 현장에 데모를 해서 100명이 듣는 원격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장비가 낫다라고 닫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있는 장비에는 이 장비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닌 데는 이 장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원격 수업이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것보다 낫게 할 수 있다 과거에 있는 모든 방식은 교실 수업보다 못한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손격 수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원격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장에 듣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게 나아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비디오 강의가 과연 제 방에 와서 강의를 들을 때보다 더 못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원격 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의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교실은 교실을 스마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의가 스마트 장치에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스펙이 될 것입니다 만약 스마트 장치를 가지고 칠판처럼 자료를 보고 찾고 하는 것에 도움도 되겠지만 우리가 스마트 폭풍과 혁명은 강의 교실이 스마트화될 때에 여러분의 수업 내용과 여러분의 지식이 선생님의 내용이 이제 모든 사람이 보여지는 강의화가 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원격 수업이 되는 화상회의도 상대방의 노트북만 있으면은 선생님 강의와 상대방을 보는 것이 만들어지는 강의를 뒤에서 보면서 하게 되고 상대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의는 즉시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동시에 전국 전세계 어디서나 방송이 되며 유스트림을 통해서든 혹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무상으로 원격 방송의 수의 관계없이 가능하게 된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되물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실이든지 즉시 뒤에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보는 그 강의 내용이 스카이프나 행아웃을 통해서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추가의 비디오 컨퍼런스 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클라우드화가 되면서 강의는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웹엑스나 폴리콤이나 있는 장비의 화면에는 파워포인트 대신에 이 부분이 합성돼서 다이나믹한 강의 선생님이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고 또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거꾸로 교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내용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바야흐로 새로운 교육혁명 시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거꾸로 교실을 우리는 이 장치를 가지고 현장 프레젠테이션 원격 강의 그리고 원격 방송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스마트 화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유스트림 아도비 커넥트 프로 또 고 미팅 웹엑스가 다 지원되고 기존의 폴리콤 바디오 시스코 장비를 갖고 불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장비를 안에 추가함으로 말미암아 쓰시게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러한 고가의 장비 없이도 원격 수업 강의 녹화 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기술 변화가 만들어졌다 지금 달임은 4월 1일 기점으로 이 장치를 전세계 원아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학회 내용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아마 이 비디오를 보실 때는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한국의 기술을 설명하기에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가 나오기 전에 강의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모든 유튜브에 있는 강의나 수없이 많은 EDX의 강의나 무게 강의들은 현장의 강의를 대체하지 못한다 그러한 방식의 강의들은 선생님이 직접 제작할 수 없었다 편집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다시 와서 듣게 만드는 MOC 강의 방식이 소위 컴프리멘터리 비디오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강의 방식은 강의를 하는 장치이고 강의보다 더 낮게 만드는 강의로 비디오가 만들어짐으로써 다 모여서 함께 디스커션을 하는 교실에서 강의를 들으러 오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 강의를 미리 보고 와서 디스커션하고 선생님을 만나고 싶고 학생을 보고 싶게 만드는 진정한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꾸로 교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KBS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전 세계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iStudio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원격 강의는 존재하지 않았었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비싼 장비를 써서 했어도 강의 수업을 원격으로 듣는다 하는 것은 현장만 당연히 못하다라는 가정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4월 1일부터 다림에서 하고 있는 이 iStudio는 강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다림의 새로운 iStudio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직접 즐기시고 활용하시고 또 그것을 몸으로 느끼시면서 교육의 변화를 직접 체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